발송 대박이다 그쵸 여러분 제목콘션부터 준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우리 은경이 둘째 나왔나요? 둘 셋 둘 셋 I don't need 하나 둘 셋 모두가 좋게 안녕하세요 I don't need to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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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오늘 왓스톱 타일랜드만 한 다섯 번 같이 맞아요 그리고 잠깐 어딜 가지야돼? 내 스코어 내 스코어 오늘 저희가 애교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랍랍 쭉쭉 사랑해 여러분 이게 사랑해 쭉쭉이 쭉쭉 쭉쭉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뭐라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거든요 예상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알았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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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제가 태국 공작지 여기가 정말 너무 뜨거워서 맞으세요 정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땀이 엄청 흘러가지고 안 보여요 머리가 막 안 터지고 그랬어요 맞아요 룸홀 저 오늘 머리카락이 목도리를 깔았어요 아니 저 진짜 비하인드인데 저 룸홀 오늘 포인트에 피스 없잖아요 룸홀 때 떨어진 줄 알았어요 다 이쁘게 저 비하인드 했어요 저 이녀가 한쪽이 여기 пок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지? 지금 룸홀 타고 뭐하니까 지금도 이 룸홀 타고 진짜 이녀가 이렇게 뭐 했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런 나의 큐어레타 아주씨 아... точно? 아니 아니 시 시 시 시 런 나의 큐어레타 딴딴딴 딴딴딴 쏴디카 좋아 들어와 그냥 들어와 잘했죠 아니 이렇게까지 주먹을 시켜놓고 이렇게 아무튼 오늘 우리 태국 콘서트도 뜨겁게 붙여주신 우리 태국미더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엄청난 의원이었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음악을 힘입어서 앞으로 투어도 정말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미더러분들 기대해주신거죠? 기대해주신거죠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열정을 무대에 쏟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방콕에 왔는데 너무 놀랬잖아요 또 저희 한국어로 이렇게 슬로우원에 보내주신거죠 진짜 놀랐어요 보아이도 팬분들이 너무 많이 감겨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밥도 막 엄청 좋아해요 맞아 놀랍다 달란다 진짜 맞아요 사랑을 응원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혜원이의 명혼이 있었죠? 땡콩한 보다 뭐? 땡콩한 보다 땡콩한 마실 때보다 땡콩한 마실 때보다 땡콩한 마실 때보다 아니 이제 다 나랑 고장하는 음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팡콩 커리 무대에 팡콩 커리 보다 많이 썼려고 많이 썼려고 아니 아니 그리고 우리 한국 위조 콩런이 아니라 전세계 위조원들이 보고 싶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처럼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xus 좋아요 그대로 fert 다양한 츠기탕 아빠 제이 전세계